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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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심플리 케이팝 시청자 여러분, 둘, 셋! 바네바루썸! 안녕하세요, 라붐입니다! 저희가 이번에는 인형 컨셉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. 어떠세요? 저희 인형처럼 예쁜가요? 네! 네! 어떡할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꼭 들어주세요! 자, 그럼 이제 다음 팀을 만나볼까요? 네! 이번 무대에서는 그들의 댄스에 주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! 태국나마!